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자, 2023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평을 보고 와서 좀 만감이 교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당일이거든요. 당일날 지금 총평을 찍고 있는데 구경수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커뮤니티를 좀 봤을 때 물화생지 중에 물화생이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나 봐요. 물리도 비교적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됐죠.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거나 또는 커트라인만으로 본다면 난이도로 보면 작년 수능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작년 1컷이 43이었어요. 그렇죠? 수능 1컷이. 첫 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답률이 낮게 집계되는 게 있어서 조금 더 등컷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은 등급컷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험 끝난 지 몇 시간 안 됐어요. 그래서 실시간 등급컷이 집계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물리학 1 자체만 딱 얘기를 한다면 작년 수능과 유사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었죠. 6평은 좀 쉽게 나왔는데 9평이나 수능은 당연히 6평처럼, 올해 6평처럼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너희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어렵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데 감성적으로 여러분의 그 감성 세포가 설마, 설마, 에이 그래도 뭐 6평이 이 정도인데 뭐 어려워져 봤자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험을 봤을 때 현장에서의 어떤 느끼는 좀 당황스러움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똑바로 공부하면 돼요.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이 한 80여 일 정도 남았는데요. 과학탐구라는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틀린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난이도가 뭐 쉬워서 기분이 나쁘다. 어려워서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건 너희들 사치야. 알겠죠? 어려워서 왜 기분이 나쁘고 왜 쉬워서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쉬우면 쉽다. 어려우면 어렵다. 계속 이렇게 타령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다고. 그런 건 너희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과목 그지 같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버리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죠. 누군가의 너희들이 좀 분노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과목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좀 겸허히 현재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불평만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패배자인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챔피언인 거예요. 알겠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봅시다. 출제 문항수 똑같이 965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내가 뭐 얘기해 줄 게 없습니다. 평소에 나오던 그 문항 구성으로 나왔어요. 965로 출제가 됐습니다. 1단원에서는 6문제가 뉴턴 역학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렇죠? 킬러 주제가 역학적 에너지로 20번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연력학 표그래프 효율 문제 나왔고 특상 늘 얘기했듯이 중급 이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핵반응도 출제가 됐고요. 운동량 보존 똑같이 두 문제 나왔죠? 운동량이 관련된 거 두 문제. 연결물체 분석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등가스도 운동 빗면에서 출제가 됐죠. 빗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전기력 19번에 나왔고요. 다만 선지구조가 정답률이 되게 많이 떨어지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력이 약간 뭐랄까요? 정답률이 좀 높게 나왔어. 문제 난이도에 비해서는. 참고하도록 하시고 자기장 중급 정도로 나왔고요. 전자교도가 드디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원리를 물어보는 자기장 영역을 걸쳐 지나가는 형태가 출제가 됐죠. 내가 나온다고 했다. 알겠죠? 전자교도는 맨날 무선 충전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파동의 성질 중에 굴절에 대한 문제가 첫 페이지 5번으로 나왔는데 정답률이 40% 미만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도 얼핏 학생들 얘기하는 거 후기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5번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답답하다 그냥. 됐어? 그리고 물질의 이중성 파트에서 광전효과와 관련된 내용이 두 문제나 이렇게 살짝살짝씩 걸쳐 있긴 했지만 출제가 됐으니까 참고하도록 합니다. 출제경영향 2022학년도 수능과 유사했고요. 준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준킬러 이상 문제들을 많이 풀어줘야 돼. 그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정 주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완전 풀지 말라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풀 수 있는 것들만 출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상급에서 킬러 문제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는 20번의 역학적 에너지가 정답률이 지금 한 20%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위치난이도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위치난이도가 커서 20번. 근데 실제로도 어려웠어. 빗면에서 원래 빗면에서 이동거리를 대부분 주는데 이번에는 높이를 구하라고 하죠. 그렇죠? 원래 최근 스타일 자체가 빗면에서 높이를 삭제하고 빗면에 이동거리 같은 것을 정보를 줘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는 높이차를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해서 최근 경향과 살짝은 좀 비틀었지 약간. 약간 비틀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문제가 고난도로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로에 대한 것. 너희들이 회로가 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평가원도 알아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인데 경우의 수를 좀 넣어가지고 스위치 오프했을 때 온했을 때 뿔만지, 맞불인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조금 집어넣어서 변별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충분히 평가원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정답률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17번에 배치를 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굴절 이건 좀 안타깝네요. 물 속에 들어가면 다리가 약간 꺾여 보이거든요. 짧아 보이고. 그렇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오는 건데 그걸 틀렸네요. 좀 아쉽습니다. 난이도는 상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죠? 물론 뭐 상급이라는 거는 좀 뭐랄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작년, 최근 수능으로 봤을 때 어려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랑 똑같았던 거죠. 작년 수능에 비슷했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대컨은 40대 초반. 아직은 예상컷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몇 컷,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40 초반 정도로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등급은 30 후반 정도. 34점 정도? 이거는 34에서 5. 한 3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20 후반 정도가 4등급 컷으로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요. 자, 역학적 에너지. 연결된 물체에서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상 문제들이 또 이번에 20번이 또 6평의 통합 에너지 형태랑 또 다르잖아. 용수철이 안 나오잖아요. 용수철 그림은 겹친 물체 사이에서 미느님 그쪽으로 나오고 20번에서는 좀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9평의 20번 스타 1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은 너희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유사 문제들을 창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 파이널 기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문제 연결된 물체 분석. 그래 늘 중요해요. 이번에도 연결된 물체의 빗면 같은 거 나와가지고 빗면에서 A, B, C 이게 조합을 다르게 한 문제가 출제됐지 않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죠. 점점한 종류 판단 문제 19번 문제로 또 출제가 됐고 당연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6평의 20번으로 생뚱맞게 쉬운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학생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19번으로 자리를 찾았죠. 그런데 니은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단 말이야. 니은. 그런데 니은은 기억만 알아도 답이 두 개로 줄어드는데 니은이 둘 다 있어가지고 니은을 맞다고 하면 디귿이 쉬워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평가원은 충분히 알고 있었죠. 일부러 그렇게 했어. 뻔해. 그걸 우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 일부러. 예. 이건 이제 뭐 평가원의 스킬이죠. 그쵸? 이거 조금 오반데? 그럼 몰라도 풀 수 있게 하자. 발견 못하면 애들이? 뭐 그럼 뭐 틀리겠지 뭐. 약간 좀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줄타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교육과정이 이게 나올까 말까 줄타기 같은 게 평가원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몰라도 답이 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해놓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니은이 교육과정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닌데 니은이 약간 좀 애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또 나머지 문제도 좀 어렵게 출제를 했기 때문에 니은 몰라도 그냥 퉁치면서 갈 수 있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니은을 무조건 알았어야 된다고 하면 정답률은 더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가 참 재밌는데 회로 형태. 회로도 별거 아니에요. 플러스에 나서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 한다는 거 알고 그게 우리의 교육과정의 포커스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평가원이 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회로 형태. 회로랄 게 없는데 그래도 그런 스타일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풀어줘야 돼. 알겠죠?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 몇 가지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가 원래 우리가 이게 실 끊어졌을 때 MG 사인 세타 B를 구하게 되죠. 그렇죠? MG 사인 세타. 빗면 방향 중력의 B가 3대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전에는 합력이 뭐 저쪽에 토탈 합력이 F다. MG 사인을 이제 3F, 4F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내려올 때 뭐 2일 에너지 정리라던가 그리고 MG 빗면에서는 MG 사인 세타 곱박 이동 거리가 퍼텐셜 변화량인데요. 그 높이 차를 여기서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론을 해서 이 길이가 2S라면 얘는 3S다라는 것을 판단하면 참 깔끔하게 풀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시간이 부족해서 정답률이 현재는 19%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많이 풀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앞으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9평 이후가 중요하잖아. 앞에 틀렸던 개념형 문제들은 빨리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은 특히 뉴턴 역학 같은 경우도 계산이 더러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알겠죠? 계산이 더러워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치? 출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반도체 문제 이게 스위치 오프하게 되면 이게 끊어져 있고요. 이게 뿔만지 맞뿔인지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오프랑 온이 있으면 오프가 더 쉽기 때문에 오프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힘든가요? 실이 끊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끊어진 후가 단순하니까 후를 먼저 보는 겁니다. 방금 이 문제도 끊어진 후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얘도 스위치 오프 열었을 때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온 됐을 때를 출원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해설강의 잘 수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렇게 틀렸다구요. 이게 동전 같은 게 떠보이는 효과니까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빨라지면 경기를 꺾이거든? 사람은 이게 눈으로 보면 항상 이거의 마지막 마지막에 들어온 빛의 연장선에서 빛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떠보인다고. 떠보일 때 빛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그렇게 틀리나요? 정답률이 40% 미만이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물론 뭐 그림 자체가 뭔가 완자 문제 같네요. 그쵸? 완자라는 책에서 내신할 때 나오는 문제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 자 빗면에서 등가스도 운동 제가 빗면은 진짜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너네 내 말 거짓말인 줄 알았지 특란도 특강이랑 실전 300에서 얼마나 연습시켰습니까? 너희들 아마 속마음으로 요즘에 저런 거 안 나오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계속 연습시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이런 문제들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전기력 이것도 참 재밌었죠. 이를 이동시켰을 때 우리가 전화 이동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전기력을 안 줬기 때문에 전화 이동으로 정량적 계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를 판단하셔가지고 점전하들끼리 밀고 당기는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의 합력은 0이다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돼요. 그리고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되는 건지 생각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B랑 C의 전화량 크기 비교하는 것은 해설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설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이 정도까지예요. 9평 끝나고 너희들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거나 조금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는데 빨리 다 잡고 수능까지 마지막 레이스에 빨리 합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